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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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풍 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의 삼경우요, 등전 말리심이라. 이 차가운 가을 바람이 쓸쓸히 불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 당나라에서 있는데 자기 혼자 와 있으니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봐요. 창 밖에는 한판중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등불 앞에서 내 마음은 과양에 있는 말리에 있네. 이게 참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픈 시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시인데 이거는 최초연 선생이 거기를 마치고 당나라에서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당나라도 나라가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시일라로 돌아오죠. 그런데 시일라에 돌아와도 자기가 큰 뜻을 품고 시무십책이라든가 이걸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위직들이 전부 권력투쟁만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사실은 만년에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돌아가신지를 모른데 일반적으로 합천회인사 쪽에서 있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시가 범회입니다. 범회. 괴석 부창회 장풍 말리통 승사 사한사 최약 억진동 1월 무하회 근곤 태극중 복래 간지적 오차방선옹이라. 했는데 괴석 돛을 달고 부창회 푸른 바다로 나아가니 장풍 말리통이라. 긴 바람 장풍은 말리에서 통하는구나. 승사 사한사여 승사라는 것은 이 땜목을 타보니까 한나라의 사신이 생각난다. 이때 한나라 사신은 서역으로 가는 장건이라는 사람이 은하수를 타고 간 것을 생각하고 최약 약초를 태는 것을 보니 억진동이라. 옛날 진시황 때 서복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는 것이 생각나는구나. 1월 무하회 해와 달은 허공에 있고 근곤 태극중이라. 근곤은 태극 속에 가 있구나. 복래 간지적이요. 복래. 복래는 신선이 사는 곳을 복래라고 하는데 복래는 지척에 보이니 오차방선옹이라. 나 또한 신선의 신선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그 유명한 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시들을 모아서 시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관광의 대부이시고 우리 나승재 회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지역을 관광 별도화하면 어떻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영 장군의 포충사와 그 옆에 필문 이순재 선생의 개고정 축제를 같이 묶어서 이곳 지산재 사당도 크게 세울 계획이 있다 하니까 한 묶음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면 애지인들도 중국인들도 오셔서 한번쯤 다녀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촌 선생이 태안현감으로 와서 있을 때 피항정 호남제일정장의 피항정도 짓고 그분을 모시는 사당이 정읍 칠보면에 있는데 그 사당이 무성서원입니다. 그리고 태산사회가 모셔져 있는데 이 무성서원은 장성에 있는 피람서원과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딱 두 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문화재로 대단하고 그리고 최촌 선생 후손 중에서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가장 유명한 최익현 선생이 바로 의병을 일으킨 것도 거기서 일으키고 마지막에 그분이 대마도 수선사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 최익현 선생도 그 전에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간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곳이니까 그런 전라북도하고 강주하고 연결된 고리로 만들어서 최촌 선생의 호남 관광 배틀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고 금방 말하는 우리 나승치 회장님께서 고경명 장군의 포충사하고 필문 이선재 선생의 고개정수 축제라든가 이걸 하나의 관광 배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